이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오버라이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번 시간에는 오버라이딩을 하기 위한 제약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예제에서는 여기에 averag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화면에다가 평균값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근데 부모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이 average라는 저 메소드가 그 평균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메소드 바깥쪽으로 리턴하게 하고 싶다면 하위 클래스의 avg를 보시는 것처럼 오버라이딩을 하고요. 그리고 리턴값으로 int를 지정하고 보시는 것처럼 계산 결과를 리턴해 주도록 오버라이딩한 메소드를 재정의해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컴파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컴파일을 하면 이런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발생한 부분은 어디냐면 26번 라인에서 발생을 했고 substractionablecalculator.avg 즉 avg 메소드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발생했다. 하위 클래스의 avg 메소드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그 오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위 클래스의 avg라는 메소드의 리턴 타입이 부모 클래스의 avg의 리턴 타입과 호환되지 않는다라는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호환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부모는 리턴 타입이 보이던데 자식은 리턴 타입이 정수를 의미하는 int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메소드의 형식과 자식의 메소드의 형식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없고 에러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리턴 데이터 타입과 자식의 리턴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 그 메소드의 이름도 같아야 되고요. 또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어 매개변수가 있을 수 있죠. 자 매개변수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부모 클래스의 AVG라는 메소드에 매개변수가 어 인티저라면 자식 클래스도 똑같이 매개변수가 인티저여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오버라이딩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부모 클래스의 아니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에 어 매개변수가 두 개라면 자식 클래스도 두 개야 되고 그 두 개의 데이터 타입 그 매개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의 메소드의 매개변수의 데이터 타입과 정확하게 일치해야지만 그것이 오버라이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바로 메소드의 이름 메소드의 매개변수의 숫자 매개변수가 몇 개인가 그리고 각각의 매개변수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매개변수의 순서 이것과 메소드의 리턴 타입 이런 것들이 그 메소드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형식을 메소드의 서명 또는 시그니처라고 부릅니다. 즉 오버라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와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의 서명이 일치해야지만 오버라이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에러를 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우회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에러는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부모 메소드 메소드 부모가 부모 클래스가 보이드였는데 이것을 인트로 바꿔주고 인트로 바꿔주면 부모와 자식이 같은 시그니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서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오버라이딩이 되면서 이전에 발생했던 에러는 발생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예제는 좋은 예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속을 얘기한다면 부모를 수정하지 않고 자식의 수정만으로 상속을 이룩한다. 자식의 수정만으로 어떤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예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긴 합니다. 설명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면 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밑으로 쭉 내려와서 내려가지 말고 다시 올라갈게요.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 클래스를 이렇게 바꾸고 부모 클래스가 이렇게 되니까 부모와 자식이 똑같은 로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코드의 중복이 발생한 것이고 프로그래밍에서는 중복을 최선에 다해서 제거해야지만 여러가지 뭐 유지보수의 편의성 또 가독성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중복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로직을 자식 클래스에서는 다시 한번 정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제가 갖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는 기존에 있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대신에 이것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대체가 됐냐 슈퍼 슈퍼는 현재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를 의미하는 게 슈퍼죠. 그리고 점 에버리지 라고 하는 것은 부모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에버리지 평균 값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드는 부모 객체가 갖고 있는 에버리지 라고 하는 메소드들을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모의 에버리지가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평균 값을 구한 이 값이 리턴이 되면 그 리턴된 값이 자 여기로 이렇게 치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리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코드를 여러분이 여기에서 똑같이 작성할 필요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코드의 내용을 수정하면 자연스럽게 하위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에서도 내용이 수정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 메소드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에 여러분이 뭔가 부가적인 동작을 추가해야 된다면 예, 슈퍼 점 에버리지에서 부모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에 메소드를 호출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예, 여러분이 더 추가하고 싶은 로직을 추가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부모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 부모 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을 때 그 중에 특정한 부분은 그 기능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동시에 하위 클래스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는 하나의 메소드 안에 추가할 수도 있는 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슈퍼 라고 하는 이 키워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소드의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리하면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에 자식 클래스의 기능을 자식 클래스의 기능을 이 슈퍼라는 것을 슈퍼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이 기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